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큰 행사를 끝내고 저는 윤세민 레이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번 주 저희 회사의 특징은 직원들이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안하고. 기가 크게 쇠해 있습니다. 자기 할 일만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저희도 큰 행사였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4.16 관련된 행사를 다녀오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가신 분들은 4월 초에 주로 많이 몰려있었고 지금은 안 하죠. 참여한 데에서 돈을 내가지고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라는 곳에서 노란리본을 만들 수 있는 제작 키트를 공짜로 보내줍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를 검색해서 달라고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차 앞에 룸미러에 걸려있는 거 가방에 걸려있는 거 불어오셨던 분들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보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월호 9주기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460... 아 그건 요파시구나. 501회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돌이선 맥주홈으로 만든 데이기라이트 맥주홈 뷰틴.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상네이처 이래라 부료자들. 가정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돈 쓰셔야죠. 밥 함께 먹는 게 그렇게 싫어요 참 이 부료자들은. 그렇습니다. 제 얘기에요 제 얘기. 맞아요. 그래서 진경옥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2만원을 할인해드려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15% 30%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산이 쉽습니다. 2만원 할인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찐하디 찐한 꾸덕 그 자체의 식감입니다. 함량 대비 제품 대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고요. 환절기에 허한 몸에 무언가를 채워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면요. 얼마 전에 요파씨에도 사연이 나왔죠. 요파씨 459회를 참고하세요. 150만원 주고 뭐 이상한 거 사오실 거예요. 어서 만들었는지도 적혀있지 않은 그런 거 사오실 거예요. 그 제품들이 얼마나 부실한가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면 진경옥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혹은 자기 주변에 챙겨야 할 노인네가 있다. 혹은 내가 노인네다. 혹은 벨비클럽창처럼 요즘 몸이 노인네가 돼가는 것 같다. 네. 그 생각하는 많은 분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문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까먹고 빨리 받으십니다. 또 까먹고 5월 5일에 되네 안 되네 배송이 되네 안 되네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지금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세스몰에서 진경옥을 찾으시고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4월 셋째 주에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벨비클럽장에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비클럽장입니다. 건조 에디터도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대에 처음서 보고 몸서리를 치고 있었던 게 지난번 마지막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또 몸서리 쳤어요. 그렇습니다.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보면 안 된다니까. 그게 두부류죠. 우리 채널을 블락해 블락 몸서리 치는 분이 있고 신나가지고 막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구글이 악마같이 굴 수 있어요. 혹시 이거 당신 아닙니까? 이러면서 보여주려고 들 수 있어요. 블락해야 돼. 혹시 이거 당신 아닙니까? 괜찮은데 혹시 이거 당신 친구 아닙니까? 이렇게 친구 알고리즘에 뜨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소사. 연락처도 악용하나 봐요. 친구들은 다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만 못 본 척하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예정의 정치클럽 뭔가 다른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요? 건너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건너뛸 수 없는 얘기들을 최대한 몰아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월은 극우의 달 XSFM에게는 헬마우스도 비슷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극우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우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권이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가 실제로 정권을 잡아서 한국에서 외교를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라는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면 지금 그 답을 여실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청 얘기입니다. 이슈 하나 도청 파문과 김태효 계속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계속 흐름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오늘 그래서 도청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군사기밀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100여 페이지 이상의 문서들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티르키에 등 동맹국들을 도청하는 상세한 정황이 들어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들은 미사폭론가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꾸준히 했을 겁니다. 도청은 모두가 한다. 그리고 도청을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파이란 세상 어딜 나가서도 자기가 스파임을 들켜서는 안 되니까. 그게 특이한 직업이니까 자꾸 영화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으되 절대로 어디 가서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원적으로 외로운 직업이니까. 다시 말해. 걸리지 말라고. 걸린 뒤에는 어떻게 되냐. 걸림을 당한 쪽에서 외교적 이득을 취하는 다음 수순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잘못된 스파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실수할 때마다 덤탱이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리고 한국은 덤탱이를 하나도 안 씌워주는 착한 외교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도청 당사국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우리는 신중하다 못해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서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요. 맞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걸린 게 이미 똑같은 행동을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그 일정이 걸려서. 그래서 우선 유출된 문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관한 도청 내용에는 최근 물러난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사관 그 두 분의 3월 초 대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타이밍이 바로 이거였죠. 이 두 사람이 관련된 핵심 관계자인데 스스로 물러났고 왜냐하면 외교관 입장에서는 구 청와대 들어가는 게 혹은 외교부의 맨일선을 서는 게 평생의 꿈 외시 보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빨리 물러나 왜지 하고 의문점이 생긴 순간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블랙핑크가 하차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 핑계로 단 1, 2주일 묶어놨었어요. 여론을. 실제로는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한 거였다는 게 지금은 밝혀진 셈입니다. 타임테이블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 내용을 정확하면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사실 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직접 지원을 우리가 한다면 반발이 예승되는 만큼 폴란드를 통해서 33만 발의 155mm 탄약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어서 한국산 포탄 수송계획 일정표도 유출이 됐어요. 그 문서들 가운데. 거기에는 진해에서부터 독일의 노르덴함까지 33만 발의 포탄이 어떻게 운송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도청 내용을 토대로 예상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디테일을 새롭게 알려주죠. 공식적인 입장을 외교라인이 논의를 해서 정해서 미국에게 알려주기 전에 이미 미국은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만 발 오늘 오케이. 그럼 다음 날 어떻게 진해에의 페덱스 같은 걸로 넘어가느냐. 저쪽이 미리 알고 있을 땐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이 외교를 잘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도감청을 잘하니까. 게다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관들을 많이 만나보고 다녔던 매우 현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기자들이 이미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시점에 다 파냈죠. 이거 운송하는 기사의 인터뷰도 나왔고 실제로 대수가 맞는지도 다 체크했고 노르데만 함으로 어디를 거쳐서 갔는지까지도 송장 다 파악해냈잖아요. 진짜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건들이 유출됐는데 우선 미국 정부는 이렇게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문건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도청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는데요.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해보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두 글자로 배째죠. 보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어떤 고관여층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왜 우리 정부는 절대로 뭐라고 안 할 태도를 가진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한일정상회담 전후에도 그 태도를 봤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숙이고 들어가지 하나 일단 미국의 외교관들은 상식적인 사람이고요. 걸렸으면 개욕 먹는다. 일단 자기도 잘리게 생겼고 백악관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언론이 깐 게 아니잖아요. 뉴욕타임즈가 깐 거잖아요. 이 타임테이블을 보수의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하더라고요. 걸려도 아무 일 없을 정부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우리 곤란하게. 뉴욕타임즈가 있으니까 그렇지. 뉴욕타임즈를 우리가 소환조사하지 못하잖아요. 저녁기에 안 태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은 11일 도청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머쓱하게 됐는데. 백악관을 혼쭐 내렸어요. 장말장 신부죠. 그렇습니다. 그 은촛 때는 원래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에 선물이라고 하죠. 그거 아직도 가르칩니까? 장말장이 훔쳤다고 했는데. 안 훔쳤다고. 굉장히 종교적인 태도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방외통정보위원들은 이런 정부의 공식의 입장에 발을 맞추며 민주당의 비판에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마치 사실인 양 확정짓고 주권 침해 대통령식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대정부 정치 공세와 반미 선동에 혈안이 돼 있다. 반미. 반미. 반미 나왔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처음에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했던 말이 똑같았어요. 문건 일부가 조작됐을 것이다. 이건 미국이 말하면 당원에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이 말하면 우리는 한국에 앉아 있으니까 이 생각부터 해야죠. 그럼 사실인 문건 상당수가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그렇죠. 붕인하려면 문건 일부가 조작됐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도청대한테서 보도된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정치적 기술이 재밌더라고요. 원래 정치적인 수사라는 건 누구를 홀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잖아요. 문건 일부는 거짓이라는 말은 대체 누구를 속이기 위해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정치를 생각할 때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어리숙할지에 대한 계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감각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에도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도만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수가 유출됐다는 말을 뒤집어서 한 말일 뿐인데. 조작만 강조하면서 내용이 또 거짓은 아닌 거죠. 그렇게 애매하게 사실 말하면 되고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도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자는 그거를 포인트하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완전히 조작된 거다. 위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 뉘앙스가 다르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거는 그냥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였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한 또 애매한 계속 알송달송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똑같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보의 수집 대상은 적군만 아니라 아군도 포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도 아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이며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는 물밑에서 이루어진다. 네. 봐주겠다. 네. 무엇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이 가장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12일 미국에 도착한 김태효 차장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을 했는데 막 아 배고파 그러면 밥을 줄 생각으로. 그렇죠. 쓸데없는 TMI. 겨울 시즌만 되면 그런 사회부 기사들 가끔 나옵니다. 남의 집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도전이라고 하죠. 그걸 도전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도청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장 하이테크 기기가 라디오이던 시절. 방송국 같은 건 국가가 대한제국 말기죠. 처음 만들어내던 시절에는 이게 하이테크 기기니까 당연히 일련번호가 다 있어야 되고 관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를 하나 사면 일련번호를 등록하고 관련돼서 수신료를 내고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그래서 라디오가 집에 나오는 집은 잘 사는 집인 거죠. 그런데 트랜지스터 기술이 있는 동네 아이스들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라디오를 일부러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등록을 안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신에 옆집 전파를 주워다 쓰죠. 그때 도청이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훔친 거란 소리입니다.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도청과 감청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느라 여당과 야당이 싸웠어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이건 도가 붙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어느 도둑질을 아기가 없다고 해야 되는가. 착한 도둑질. 장발장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착한 도둑질과 나쁜 도둑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도청은 불법적인 수단인데 여기서도 악의와 선인을 나누자는 건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의이고 선이라면 수단은 불법적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참 마키아벨리를 소환해야 할 것만 같은. 그렇습니다. 철학적 질문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표현으로 유추해 볼 때는 우선 도청 사실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는 14일 유출 용의자가 미국에서 체포되면서 더욱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참고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유출 용의자는 2001년생 잭 테사이라 일병으로 메세추세츠 공군 방위군 소속 군사통신망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병이. 네. 일병이. 일개 일병이. 그랬는데 목적도 그냥 본인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그냥 멤버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문서를 유출시킨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인증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미국에서 정보 관리를 이렇게 어이없이 하나? 약간 이런 너무 어이없는 그런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작 일병이 1급 기밀문서를 집에서 들고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1급 기밀문서가 일병이 적은 권한이 있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아무리 관련 보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도 그런데 또 그거를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FBI나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했더라고요. 기밀에 대해서는 이런 류의 기본기들을 가르치고는 합니다. 제가 군대에 대해서 배웠던 것까지 다 정합해서 얘기하면. 병사는 미국하고는 또 병사의 권한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병사들이 3급 기밀 이상을 취급한다는 건 저는 어느 군데에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2급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저는 이건 범법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비 문서는 대회비라고 찍혀있는 거 어디서 주문해가지고 빈종이 받아오잖아요. 그거 몇 개 집으로 들고 온 적이 있어요. 빈종이. 대회비 출력용 A4. 저는 뭐가 몇 개 기밀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문제냐면 보통은 이렇게 가르치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기밀을 많이 다루는 건 사실인데 군이 기밀을 다룰 때에 계급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부처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통제가 어려워질 때는 기밀의 양이 인력의 양보다 너무 많이 늘어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기밀들은 등급이 높은데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쏟아져서 오버플로우가 날 때 기밀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입해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도청했다면서요. 양이 얼마나 많을 거야.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처리를 하다 말고 귀찮은 걸 병사한테 넘길 수도 있고 혹은 이걸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돌아다니는데 장교의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부산의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여기 병사 한 명 더 집어넣어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남는 시간은 오버거치만 하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한두 사람의 스파이의 잘못이 아닌 거죠. 미국 시스템 전체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정보를 다루는 행정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수 있던 거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갈수록 참. 다시 한번 타임테이블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한국이 정부가 좀 엉성한 것 같다라는 궁금증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주 69시간 얘기했을 때였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가 공약도 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장관이 막판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그랬다 이제 또 추진한다고 다시 합니다. 다시 집어넣었죠. 그 전국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시스템도 보통은 인력들이 모여서 시스템이 엉성하게 만들어질 때는 실력에 비해 너무 적은 사람이 있거나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거나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런데 그러면 회의를 똑바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회의를 똑바로 안 했으니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여서 논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이런 엉성한 대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건 아주 중립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문제랄까요. 실력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 대처가 이렇게까지 엉성했던 이유는 계속 뒤집히고 자기들이 인정했다가 안 되면 반미로 넘어가는 건. 일관성만 보여줘도 시민들은 보수 정당을 버리지 않아요. 일관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결론 자체가 안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결론을 내줄 대통령. 쉽게 말하면 대통령. 대통령이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쓰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어쨌든 김태우 차장은 미국 국빈 방문 조율을 일정을 마치고 15일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3점의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그렇게 나를 궁금해하는지 몰랐어. 그렇게 궁금했다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앞으로도 자주 연락할게. 그러니까 자주 연락할게잖아요. 우리 더 많은 걸 서로 알아. 내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내 인스타를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몰랐어. 좋아요도 누르지 그랬어. 그래서 이번 논란을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들이 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김태우가 대체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자세 외교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덮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인기가 없어도 정부 발 보도자료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아젠다 기사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로 곤경에 처했는데 다음번에 무슨 이슈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문제. 지금 그래서 대통령 시위 두 개 들고 나왔거든요. 직원들의 고용 세습과 또 마약 이거 들고 나왔어요. 이거 풀고 있어요. 요즘 이제 슬슬슬 풀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도청은 아직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새 아젠다들이. 그래서 앞서 여당이 덜 세련되고 부적절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국가 간 도청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도청 얘기.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사실이 적방된 것은 근 10년간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국 도청 의혹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미국 군사 안보 기술력과 규모를 봤을 때 다 뻗어 있는데 이미 다 알면서 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2013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미국 국가 안보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이 내보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감시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동안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이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물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야 이명박 정권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미국은 한국을 초점지역으로 설정해서 미군 기지 내에 특별정보수집부를 설치하고 정보수집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미 한국대사관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을 뿐 그 이상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외국 정상이나 고위 인사가 오면 도청을 시도한다. 다만 우리 첩보 기술이 떨어져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지나치게 솔직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때도 미온적인 태도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적어도 이때 이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는 엄중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물밑에서 접촉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나가서 물밑에서 접촉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외교에서 상례는 물밑에서 이때 이렇게 드러난 뒤에 접근을 물이 엎어진 뒤에 접근을 하면 그럼 이 대가를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김태우 수장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마음이 부자인 것 같아요. 마음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통 우리가 미국은 다 도청했겠지라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화내는 척하고 미군이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연기해도 뒤로는 딴 얘기하지 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화내는 척, 사과하는 척 연기라도 해왔던 게 그동안인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실제 2011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머물던 신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아카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들이 침투했다가 굉장한 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좋은 말로 침투고요. 좋은 말로 침투지. 걸렸으면 그냥 돌아다니다 걸린 거. 트레스 패스어죠. 옛날 슈퍼에서 담배음치다 걸린 수준으로. 그래서 특사단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잠깐 국정원 요원들이 그들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에서 정보를 빼우려고 하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직원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걸려서 노트북을 두고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진짜 솔직했네. 우리 첩보 기술이 떨어져서 라는 게. 이게 그냥 USB 떨렁떨렁 들고 들어가가지고 복사하다가 걸려서 한 명은 도망치다 잡혔을걸요 아마? 달리기 느려서. 무슨 영화를 본 거죠? 그래서 망이라도 안 봤냐 약간 이런 소리들. 그렇죠. 너가도 제대로 안 나와요. 아니 담배 피는 고교생만도 못해요.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흥미로웠는데요. 초기에는 수차례 오해라고 자국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안에서 너무 큰 이슈가 되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국정원 연루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이 불쌍한 모습은 사실 이게 진보 언론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류의 정보 전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장 얻어내야 될 게 너무 많은 나라들이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장면. 하지만 이걸 다 알아도 여전히 화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쉬워? 미국한테? 그러게요. 그래서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정보진은 늘 펼쳐지는 만큼 단지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을 뿐이기에 이번 일이 너무 놀랄 리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래서 기억나네. 그때 와서 전투기사 갔잖아요. 그래서 깎아줬나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그 정보를 빼오려고 그런 협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너무 얌전히 그냥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길래 좀 깎아줬나 보다. 그래서 MB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닌 천영욱 전 비서관은 동맹인데 왜 도청하냐고 따지면 우승골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이 문제가 정보 영역에서 외교 영역으로 넘어왔다. 그만큼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단호한 입장을 미국에 밝혀야 한다고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외교관이 여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면 외교관은 완전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정보원에게 스파이에게 종속되는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연히 주권 국가에 도전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항의라도 안 하면 나라 꼴이 이상해진다 하면서 이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듯 해보이나 이번 대통령실의 태도는 어떻게 보아도 저자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3월 내내 일본과의 이상한 외교의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 말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걱정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도청과 나쁜 도청, 이걸 마치 구분하는 듯한 김태우 차장의 태도와 인식이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맥락을 권조에디테가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후에 김태우가 누군지를 좀 알아보겠고요. 옛날에 어렴풋이 그런 말씀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파가 강한 나라에서 집권을 하면 전북전쟁을 하려고 들고 약한 나라에서 집권을 하면 나라를 넘겨주려고 한다. 나라를 넘겨주면서 독재를 하려고 하죠. 보통. 그렇죠. 그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지금 올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사건 터지고 한 이틀쯤 뒤였나. 그러니까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누군가 했어요. 조금 멍청한 단어 셀렉션인 것이 외교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궁금한 게 이제는 청와대도 못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다 털렸는데. 네. 스파이들에게 자유로운 건물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못해도 백만은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청와대에 거길 어떻게 지금 그냥 들어가요. 부수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혹시 다시 와보셨나요? 아니요. 그거 드로우 대기 되게 힘들잖아요. 드로우 해야 돼? 그거 추천 게 드로우였어요.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도 나름 쉽게 손님 없다면서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갔다 올 만한 하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조 건물이잖아요. 그 얘기 유명해져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러시아와 미국이 처음에 동맹을 맺을 때 모스크바에 미대사관 들어가면서 아무리 해도 도청을 당하길래 다 부순 다음에 처음에 했던 거 다 부순 다음에 그 터에다가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 치러 왔으셨다라는 얘기를 말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렇게 짓고 있어요. 모든 국내에서 미군 기지라든가 도청을 방지해야 될 거청구를 지을 때 모든 자재를 다 미국산을 가지고 와서 짓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미국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가서 군 안에서 이제 미군 기지를 갔는데 그냥 되게 완전 여기 미국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모든 게 다 미국식이었던 거예요. 그 디테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목재와 벽이 한국에 없는 거죠. 미군부대 들어가 보면. 패티만 미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패티 먹고 신나지만 옥상도 녹색이 아니고 7만 표 안 써요. 미국에는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칸막이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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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재현이 돼 있고 이렇게 그 자재 그 나무를 쓴 거잖아요. 그럼 진짜 지금 청와대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 청와대 초등학생인데 다 털렸죠? 약간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전까지 수십 년 동안 다 털렸죠. 무슨 인테리어 하나 바꾸고 그림 하나 걸고 심지어 거기에 상주하는 보안 직원들 치약 칫솔 하나 들여가지고 올 때도 다 검사하던 그곳을 지금 민간에 몇 달 동안 100만한테 개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못 들어갑니다. 답은 모두 사라진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광고 듣고 김태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벗어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봉 평산네이처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자 공개방송 때 수고해주신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한국 레노버도 그랬습니다. 레노버 500회 현장에서 150명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아 가셨어요. 여기 앉아계신 출연자들에게는 금시초문이죠. 그렇죠. 우린 대기실에 갇혀있었으니까요. 출방에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좋은 거 가져가셨네요. 꾸룩꾸룩 먹었었어요. 맞아요. 누가 갖다 주셨죠?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과 재미있는 행사를 해준 레노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레노버몰에서 XSFM 쿠폰을 사용하세요. XSFM 레노버 페이지로 가서 노트북 상품 보기를 클릭하고 레노버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하고 쿠폰 코드는 XSFM 숫자 2 레노버. 대문자요. 대문자입니다. XSFM 숫자 2 L E N O V O 결제하고 제법 오래 기다리면 적용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트북 하나 사겠다 하면 아이고 또 며칠을 알아봐야 돼 싶잖아요. 뭐가 싼지 어디가 좀 더 싼지 쿠폰은 뭔지 그냥 시간 낭비잖아요. 그거 열심히 알아보셔가지고 사는 게 재밌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대표적으로 저희 대표님이 있죠. 그렇죠. 저죠. 많이 안 알아보고 적당히 그냥 빨리 손해 안 보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노버를 방문해 주시면 덜코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전 후자 모두에게 가격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련업 고마워요. XSFM을 들렸다 가십시오. 그렇죠. 정치인은 잊혀지는 것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지난번에 40대, 50대가 2000년대의 정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보수에도 해당됩니다. MB 정부 때를 기억할 필요가 없거나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굴까? MB 정부에서 중용된 엘리트들입니다. 그중에 김태호가 있습니다. MB 정부가 황태사처럼 아꼈던 사람들이 두 명 있습니다. 정치권에는 김태호 경남지사 이 사람은 교수일을 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세계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일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임명박 정부의 2008년에 기용되기 전까지는 계속 학계에 있었어요. 국립외교원과 성경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용된 다음에는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서 기획관까지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B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품이 뭐가 있냐면 한미 FTA 체결, 남북정상회담 시도 청와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 등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생글생글 생글생글 경제신문 알면 젊은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한경에서 한경에서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네. 경제지가 있어요. 그게 지면도 있나? 지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로 말할 것 같으면 소년한국일보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스크랩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소년조선일보를 봤는데 정말 가장 마음이 무거워질 때 애들이 한경을 읽어? 세상에. 네. 그래서 동아리 이름도 생글생글이어서 동아리 지원을 해주고 막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주니어 생글생글인가? 뭐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지원해주는 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때 이 용어를 처음 보고 무슨 디지몬 필살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으면 뭐 드래곤볼 떠올렸겠습니다. 삼촌이 넘어! 이러면서 비핵개방 삼촌. 이 내용은 경제협력을 제시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기조의 정책이죠. 맞습니다. 이 기조는 김태우 차장의 존재 때문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담대왕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름만 바꿨죠. 네. 네이밍 센스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러다가 2012년에 사퇴를 하고 10년간 전개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외교분야 자문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인수위에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이 됐고 정부 출범 후에는 곧장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퇴했을 때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사퇴의 이유는 일명 지소미아 밀실협의 논란 때문인데요. 지소미아 밀실협의. 네. 이때까지만 해도 지소미아가 없었죠. 당시에는 지소미아라고 하지 않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도 처음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냥 정보보호협정. 그게 군사정보포갈보호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약자가 지소미아가 됐는데 아무튼 그 협정의 필요성이 처음 제시된 게 2010년입니다. 국가 간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죠. 이전까지는 일본과 이 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대정당과 한국보수정당의 외교적인 입장 차이가 80년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일본과 직접 군사적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협정을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그 구상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김태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정을 먼저 제안한 건 일본 측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국민 반대가 아무래도 너무 심하니까 처리가 계속 미뤄졌는데요. 그러니까 인연이 미뤄진 거죠. 일본이랑 군사 교류, 군사정보 교류를 해? 네. 구체적인 이유는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창 이때 일본 우익 세력이 논란이 되게 심해서 국민 감정이 되게 안 좋게 되기도 했고요. 소녀상의 말뚝 박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역사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일본은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 회의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자기들이 신경 쓰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를 자기들 정치에 필요한 때 여론전에 써먹을 때 가장 많이 꺼내는 것은 필압되어간 일본 시민들 문제죠. 납북자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정보협정을 지렛대로 쓰겠다는 말을 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표가되어 돌아온다고 자민당의 정치인들은 믿고 있었죠. 그게 아베의 정치적 자산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뭐 아버지 고이즈민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반대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협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어요. 2012년 5월에요. 그 중간에 일본이 협정 체결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는 굉장히 특수하고 국민들이 민감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이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6월에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서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몰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남미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요. 모르진 않았겠죠. 그런데 비공개인데 바로 다음 날에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정보관리는 허술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짱구에 나오는 비밀기지 간판이죠. 비기밀지 그래서 논란이 하루 만에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이게 27일에 밝혀졌고 비공개 처리를 한 게 26일에 됐어요. 그리고 그 협정 서명이 2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명 50분 전에 한국 정부가 연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일본 측에서도 좀 빡칠만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어설프게 들켜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당근에 풀스 사러 간 남편이 갑자기 출발 전에 들켰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나가는. 그런데 이거 좀 딴 얘기인데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이 체결 연기의 결정적인 역할을 당시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했다고 기사가 있는데 그분이 장군의 딸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김울동 의원이. 그렇죠. 아 추억의 이름이네요. 신박연대로 넘어갔다가 사라진. 네. 그래서 김 의원이 이제 뭐 자신의 아버지의 어쩌고를 막 이어서 자신은 새누리당이지만 이런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쓸데없는 디테일입니다마는 이것은 그가 당시부터 박근혜의 오른팔이었음을 상징해주는 말에 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MB에게 중용됐다면 그런 말 감히 못했을 거예요. 김울동 의원. 그렇네요. 그리고 참고로 6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12년 12월 그러니까 5개월 후가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은 이렇게 미뤄져서 2016년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최종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청와대와 외교부 국광부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됐어요. 서로에게 다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외교부는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외교부 실무지인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국방부 소관이었는데 군사정보니까요. 그런데 그걸 외교부에게 넘긴 게 청와대 이런 식으로 변명들을 하고 굉장히 공방이 오갔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로 룰렛을 돌렸는데 거기 당첨된 게 김태일 기획관입니다. 당첨. 그렇습니다. MB의 용인수를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부처들끼리 서로 뭘 하는지 모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싫어하게 만드는 게 용인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전두환이 그렇게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서로를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 밑으로 힘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방식. 그걸 되게 좋아. 그렇죠. 그러다 죽은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에 들면 그 한 줄 빼고 다 자르죠.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 줄로 바꾸고 있죠. 지금 김건희 씨가. 이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김태효 차장을 위시한 외교라인들만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이 이렇게 내려진 것을. 네. 그래서 책임을 져도 할 말은 없는 게 주도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협정을 6월까지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차관 회의도 스킵하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 게 당시 김기획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밝힌 사태의 계기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의 책임을 진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이때 김태효 기획관이죠. 당시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김태효 기획관이 쓴 논문들을 일면에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2001년과 2006년에 쓴 두 가지 논문인데요. 제목이 각각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신방위협력. 네. 신방위협력. 그리고 한일관계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입니다. 이건 대구어 발음입니다. 맞아요. 한일관계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 미일의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이게 읽어봐도 대단한 내용은 없고 우리가 지금 아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 둘이 같은 박자로 움직여야 자기가 편하거든요. 싸우지 마. 그런데 그 둘이 같은 박자로 움직이라고 해서 50년대에 미국이 취했던 방식은 일본의 모든 무기를 뺏어버리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 무기를 한국에 쭉 옮겨버리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한일의 관계가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건 상관이 전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둘 다 돈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70년이 지나고. 그렇네요. 그 상황이 되게 다르네요. 네. 그리고 한국은 구방력을 맘큼 키웠어요. 그걸 가지고 절대 오른쪽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마음은. 여기서 오른쪽이란 태평양. 왜냐하면 이미 그 짓은 북한이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존재들이고. 그러면 한국이 그 많은 우리가 만들어준 무언가를 가지고 왼쪽을 쳐다보길 바라는 거죠. 그러자면 일본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건 70년째 변함없는 의지고. 이걸 받아들인 국내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김태호가 있었죠. 이 논문 제목은 지금 보니까 약간 웹소설 제목 같지 않아요? 대체 역사물. 한일관계 민주 동맹으로 거듭나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인 신방위 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일본 혼자 레벨업. 그렇죠. 그런 느낌. 웹소설 톤으로 하려면 약간 좀 더. 눈 떠보니 한일관계가 민주 동맹이었던 사연. 그렇죠. 미인 신방위 협력 지침의 권에 대하여. 맞아요. 문장을 완결하면 안 되는. 아무튼 이 논문 두 논문의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논문 일부를 옮겨보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정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자민당이 하는 말을 무려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했어요. 네. 제가 지금 100번째, 지금 10번만 더 말하면 100번인 이 말을 증명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슴은 박근혜, 머리는 이명박. 줄이죠. 이제 가방명, 뭐, 뭐, 그, 가, 박, 뭐, 명, 이상한데? 가방, 뭐, 뿌, 머리가 낫겠네요. 그, 이런 류의 웹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08년에 탄생한 새로운 사자성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직원 조기. 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 기다려달라. 아. G20회담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그때 총리가 후쿠다죠. 후쿠다 총리하고 했을 때, 슬쩍 말한 걸 요미우리가 듣고 적었습니다. 2008년 여름에 이걸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따오죠. 발칵 뒤집혀줍니다. 왜냐하면 뭘 기다려달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줄 게 있으니 지금은 곤란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둘이 사귀는 게 아니었다면. 네. 그때 요미우리 기사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후쿠다 총리가 그 앞에 했던 말을 요미우리 기사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기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앞에. 거기에 대한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온 이명박의 말이 직원 조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란했던 지금이 2008년이라면, 기다림을 15년 했더니, 2023년 한일 정상회담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와 이 자리에 김태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논문에서 했던 역사관에 대한 발언도 있는데, 그게 딱 정확히 그 두 시기를 딱 이어주고 있어요.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 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이게 논문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문체를 웹소설처럼 쓰네. 다섯 종 그렇죠. 네.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하다. 이거 엄청 일본식 말투 아닌가요? 한 번 채찌피티한테 이거 논문 보여주면서, 웹소설체로 바꿔줘, 이런.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쓴 한국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익숙한 번역투. 맞아요. 소송은 협력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도로 끝나는 문장이죠. 네. 김태윤은 이렇게 글을 썼다. 30대 때. 당시에 경향신문이 이 논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김기획관은 일본과 가까운 뉴라이트 성향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 FTA나 이런 것들이, 이런 논쟁적인 외교 정책들이 김기획관의 영향력 아래에 만들어졌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이처럼 비공개 협정이 친일 외교 논란으로 번지니까, 김 차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것을 우려를 해서 자진 사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직원 조기를 말씀하셨는데, 사퇴 바로 다음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최초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직원 조기 문제를 덮기 위한 퍼포먼스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의를 밝힌 이유가 오직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이었죠. 그렇죠. 논문 내용이 자기가 문제적인 것을 인정한다, 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네. 지소미와 체결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충심을 질투하는 이가 너무 많아서 물러난다. 뭐죠? 관동별곡인가요? 아니, 그냥 지금 지은 거예요. 아니요. 그 톤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10년 뒤에도 이런 외교 철학이 바뀌지 않은 것 같죠. 네. 김태우 차장이 1순위는 여전히 한미일 안보 협력이고 이를 위해서라면 한국은 많은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른 협정 체결을 위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미뤄도 괜찮은 거고 미국의 도청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해석을 다 일일이 모든 사안에 붙일 필요도 없이 정규에서 물러난 10년 동안에도 계속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2017년에 조선일보의 실은 칼럼의 제목이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This is the way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바뀌는 전후쯤에 쓴 글이잖아요. 정권이 자기 이후에 두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명박에서 바뀌는 후에 넘어가는 걸 보수에서 봤을 때는 정권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정권 두 번 바뀌고 쓴 글인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 그리고 이 칼럼에 2023년에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 중요한 걸 찾아드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을 꾀해야 한다. 지금 정확히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위되어야 하는 입장도 역시 변하지 않은 것을 이 칼럼에서 알 수 있는데요. 2016년에 아까 지소미아가 체결됐다고 했으니까 본인의 어떤 염원 하나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를 넘어서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약자로 ACSA 악사 이게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고 썼어요. 이게 무슨 조약이냐면 이건 아까 지소미아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건 유사시에 한국이 일본과 군수 물품과 용역 서비스를 서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약입니다.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네. 예를 들면 주일밀군을 일본 자위대 수송기에 태워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기를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핵심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 정부에서 사실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이게 악사랑 같이 함께 체결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정보도 교류하고 군인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 논란이 생기니까 악사도 논의가 아예 중단돼 버려서 이건 지금까지 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여론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는 사실 더 민감한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소미아의 존재를 그때 노재팬 운동을 한참 할 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맞아요. 오래된 줄 아는데 2016년에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다시 악사 얘기를 한다면 그때와 같은 반발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지소미아가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1년쯤 됐을까요?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나요? 정권이 바뀌죠, 한국이. 그 다음부터 지소미아는 그 전에 총리 대신과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니까 가. 대신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민주당 정권은. 그래서 곧 막히죠, 이게. 이 길이 막히고. 그 다음부터 아베가 심각한 반응을 보이면서 악화 1로로 접어듭니다. 지소미아는 이런 식으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악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ACSA는 한국의 보수 정권이 한두 번만 더 들어서도 체결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한국당에 자유대가 들어올 일은 곧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교류한다고 하잖아요, 동맹국가 간에. 여기에 문제는 반대항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군이 일본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뭐 쳐들어와도 한국에 먼저 오겠지. 남호안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지들이 알아서 오겠지. 해군이 많은데. 상호적인 교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가. 한국당에 굳이 미군도 아닌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김태호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믿음이 10년 동안 또 변하지 않은 걸 저희가 막내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럼 추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미 추측하는 보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여당의 국회 내부 구성을 봐도 여기에 그렇게 반대할 만한 사람들이 원내위에도 별로 없고요. 여기에 반대할 만한 그나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박근혜로 인해서 한 번, 윤석열로 인해서 두 번 밀려났습니다. 지금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면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나마 보수정당의 안에서 배치를 달고 있을 때 이걸 막아줄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큰 밀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 말씀드릴 극우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걸 막아주지 않을 겁니다. 김태호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박위백서인가요? 방위백서. 방위백서. 북한을 적이라고 딱 쓰는. 그런 일종의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북한 관련된 규정들이 빌드업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민주정부가 재직권에 성공했던 2000년대 초반에 이 대적관을 없앴죠. 20년 만에 뒤집은 거예요. 정치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었는데 다시 적이 됐기 때문에 대적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 필요는 가장 간절한 건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태호 차장 외에 몇몇 극우적인 학자들이 나카소네 야스이로상을 수상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네티즌님하고 이야기했던 아베의 개헌안을 읽어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아베의 개헌안만 놓고 보면 국민이 국가 밑에 있고 그리고 기미가요를 다시 위로 올리며 군을 일반적으로 가지는 것을 합류화시킨다. 생각보다 훨씬 극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전후에 가장 먼저 냈던 사람이 나카소네 야스이로 수상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이즈미보다 정리 기간이 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해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0년대에 총리를 할 때 처음으로 총리 자격으로 신사참배를 가죠. 다른 신사도 아니고 가면 안 되는 그 신사를 가죠. 국제적으로 욕을 처음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대처랄까요? 수많은 공기업을 민영화를 시키고 더 중요했던 것은 군사를 다시 보통 국가화로의 시동을 처음 걸었던 사람. 우리는 짧게는 아베의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길게는 나카소네의 꿈입니다. 다시 군사대국화는 그 길로 가는 과정에 무엇이든 하겠다. 그 무엇 도구들 중에 김태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건조에지터가 설명해 준 모든 빌드업은 개헌을 위한 빌드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모두 다 진행이 되면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문장은 문장만 남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군대니까 심지어 해외 파병까지 하는 군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만 남도록 모든 게 빌드업을 해놓는 건데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문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저 제일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말 북한이 정말 심각한 위협이어서인가? 차후에 더 자세한 내막을 정부 여당이 또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더 얘기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7, 80년대면 그때는 광복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림도 없는 소리였겠지만 냉정하게 국방력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XX세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국 보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뭘 잘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걸 죽어도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한국이 어쨌든 미국의 종속된 관계였다는 이 관계가 깨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극우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에 지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채참아! 마구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금주의 의사소통 간만에 의사소통 공개방송 후기를 조금 몇 개 봅시다. 에디터가 이선우 씨의 후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알씨를 듣고 있는 20대 후반 청취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듣던 방송이 지금까지 듣는 방송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10년 끼고 사셨네요? 누구도 이렇게 늙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럼요? 이젠 목요일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알씨를 올라왔나 하고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야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확인하던 습관이 이젠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겐 별다른 습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유피디께서 10년이 되었다고 하니 문득하고 아 이게 습관이구나 를 그때서야 알아챘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네. 저희의 행운이죠.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이 원래 이런 작동을 하는데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더 이런 특성이 있는데 머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도록 목소리만 들어오던 유피디님 및 게스트분들을 실제로 보고 조금 낯설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퍽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성우들 실제로 볼 때 느낌이죠. 아 그 저 팬카페 처음 나가는 덕후 그렇죠. 그렇죠. 그 친숙함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기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례일까봐 그리 반겨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엄청난 결례를 저지르고 가는 중년들 줄 서있는 거 보셨잖아요. 아 결례 많이 있었어요. 결례쟁이들 반가웠어요. 유엠씨님의 준비하는 시험 합격을 기원해 주신 사인 역시 감사합니다. 탈락할 거라고 써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좋았는데 너무 떨려서 표현이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공개방송을 듣고 보니 왜 이 방송을 계속 들어왔었나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방송을 듣다보니 게스트분 각각의 토픽이나 개성은 알고 있었으나 15분씩 짧은 시간 동안 거의 모든 게스트분들을 만나고 보니 떠오른 생각은 유핀님께서는 역시 사회의 또 정치를 기능적으로 보는 시각이 편집 방향에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누가요? 저는. 아 네네. 저는 그런 기능적인 접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UMC님의 편집 방향에서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너무 뜨겁지 않고도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면서 정치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이었을까요? PS. 사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뉴스를 모두 끊었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는데 뉴스만 보니 불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할실은 도서관에서의 퇴근길부터 잠들기 전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할실은 들어도 그리 불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젠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래 번창하시길 그리고 건강하시길. 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을 몇 가지 도와주셨어요. 1층 가장 뒤쪽 끝 좌석에 앉았었는데 벽면에 붙은 좁은 좌석이라 한 좌석씩을 비워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성인이 악기에는 꽤 좁은 좌석 같았는데 착석을 하고서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옆에 누군가 앉으면 어쩌지? 너무 좁은데? 하고 줄였는데 비워두신 것 같았습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저랑 수상주 민정수석이 공연장에서 한 3분 고민했던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8자리 정도를 비웠었어요. 그럼 40만 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겠더라고. 네.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한 3분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네요.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불편했던 기억은 오래 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 윤세민 에디터님. 강연에서 말씀하신 란도셀 이야기는 혹시 공개방송 전 방송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기억 안 나는데요.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전에 방송들의 뉴스 아카이브 시간을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디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화제가 잠깐 됐었어요. 그랬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네. 저도 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일본 웹을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오다가다 웹서핑을 하시다 그런 데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방송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답은 간단합니다. 바라는 점. 편집하는 임직원분들께 힘든 일을 줄 때 있으나 방송을 나흘로 늘리시지는 못해도 못해요. 고봉밥도 좋으니 러닝타임 긴 방송 자주 해주세요. 15분 배정을 하니 다들 하실 말씀이 많은데 꽤 참고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5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6시간 체감은 6시간이었나 봐요. 또 6시간 공개 방송을 듣고 보니 길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웨징의 정치클럽 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 긴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4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진짜 민망했거든요. 거기 서 있는 게. 492회부터 나와서 이거 500권이라고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의 허리 건강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평상시 방송이 더 길어도 되겠느냐. 평상시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저반기 있는 서상준 민정수석을 데리고 와서. 일단 그 사람만 1번 메이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만약에 여기서 방송 시간이 더 길어진다. 괜찮을까요? 어 그러게요. 끝나고 나가면 이제 별이 떨어질 텐데 밖에서? 어 아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난 소리. 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하느라고.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저도 20대 때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상현 이성훈 씨한테는 제가 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못해요. 못해. 힘들어. 힘들어.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스트들의 피로도를 생각하면은 대기실과 이제 상수 무대 옆에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각자. 그래서 전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내 준비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올라가는 전 시간까지 대본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대본을 계속 보고 있었고 옆에 있는 북극연인도 휴대폰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나 보다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스토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다들 이제 그냥 방송을 할 때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 도수치료 해주시는 원장님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연예인분들 고객이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배우고 가수고 그냥 연예인들이에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데 몸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무슨 행사 있을 때, 촬영할 때, 화보 있을 때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죠. 그러면 신경통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렇죠. 겁나 잘생겨 보이는 그 외모 뒤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방송을 오래 한다는 건 몸에 어마어마한 무리는 맞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쓰지 않는 특정 몸의 부위들을 너무 많이 써요. 엄청 인텐스하게 많이 써요. 건강을 많이 해치면, 즉 러닝타임이 길어지면 방송 오래 못해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 네. 이성훈 씨는 10년 뒤부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열심히 사신다면. 그렇죠. 지금 자격증 공부 중이시잖아요. 2두 후반. 붓고 나서 한 5년 뒤나면. 아직은 또 몸의 무료 구독 기간이거든요. 되게 적절한 비위네요. 괜찮을 겁니다. 그 팔다리가 패키지인 줄 아셨죠?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익명의 달은 다녀가신 분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손뭉텅이 꽃가루와 싸우며 살고 있는 공군어동자입니다. 장학금으로 신나게 항공권 구입해서 지난 주말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내린 후 곧장 남친 집으로 가서 아리수로 깨끗하게 씻고 즉 먼지가 많다 이런 소리죠. 자기 계신 곳에. 즐겁게 공개방송에 참석했습니다. 공개방송 보려고 잠깐 들어오신 것 같아요. 평소 직접 뵙고 싶었던 분들을 가까이서 뵐 수 있어 너무 행복했네요. 비행시간 2시간 남짓 걸리는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아주 멀어진 나라에서 공군어동자로 살면서 그동안 XSFM이 많이 힘이 됐습니다. 청취자로서는 더 멀죠. 중국은. 듣기 좀 어려우셨던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듣는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죠. 네. 언젠가부터 중국이 저희 아이피를 막아가지고. 그렇죠. 공개방송에서 받은 선물들 너무 좋네요. 커피, 쿠폰, 쿠키, 영양제, 치약 모두 모두 잘 쓰겠습니다. XSFM 제품들. 한국 갈 때마다 구입해서 중국에서 써야겠어요. 인민 피해 벌어서 한국에서 열심히 소비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많이 받아가셨네. 받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받아가셨네요. 네. 요즘 위안화 벌기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공개방송의 여우는 꼬리뼈의 통증과 함께 여전히 가시지 않네요. 이선호 씨.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선호 씨. 이렇다니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20주년, 30주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공개방송에서 R시리 회색 셔츠를 남친이 사줬는데 그거 입고 남친 집 화장실 청소하다가 락스가 한 방울 튀어서 팔뚝에 분홍 점이 생겼어요. 분홍 점을 볼 때마다 자꾸 거슬리네요. 남친 집 청소해 주다가 일어난 일이니 남친한테 다시 사달라고 하자니 남친이 사준 건데 그냥 참아야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방금 보니 제 사이즈 재고는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다시 사달라고 해야겠죠? 물론 다시 사는 거 좋은데요. 제가 에디터가 하는 걸 봤는데 역시 좀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 락스에 담그세요. 그렇습니다. 책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네. 다른 예쁜 색이. 타이다이라고도 하는데 락스를 물에 희석하거나 아니면 티셔츠를 불규칙하게 꾸긴 다음에 묶으세요. 그 위에 락스를 뿌리시면 불규칙한 문양으로. 멋진 문양이 드러나죠. 미국 초딩들이 되게 자주 하는. 맞아요. 그거 가르쳐요. 미국 초딩 교회에서. 맨날 그거 막 치자 쳐가지고 그런 액티비티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냥 보통의 진을 디스트로이드 진으로 만들 때 학생들이 많이 그런 거 했었죠. 손수건 치자염색 이런 거. 맞아요. 그걸 모든 걸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시면 예쁜 불홍색이 될 수 있어요. 락스를 쓰실 때 장갑이나 환기는 티비하셔야 됩니다. 한정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분이 알려주셨는데 몇몇 앱과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그 알씨를 그냥 들을 수 있댑니다. 중국에서. 된대요. 풀어줬나 봐요. 고마워요. 공산당. 고마워요. 시진핑. 네. 끝으로 이진호 씨께서 과거 콘텐츠를 듣다 보면 예전 공개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파란색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신 콘텐츠에 비해서 음질이 좀 거북한데. 이번 그 알씨로백해 공개방송의 음질이 너무 훌륭합니다. 최고. 아 예전 요파시 공방의 음질도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이비클럽장한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사장더러 뭐 잘한다 뭐 못한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알고 보면.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욕을 먹었는데 내가 못한 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앞에 계셔가지고.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직원이 앞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많이 인정을 해드리는 편이죠. 근데 이 공방의 음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잘하신 부분도 있는 게. 과거 공개방송 콘텐츠와 이번 공개방송 콘텐츠. 최근에 공개방송 콘텐츠에서 음질면에서 가장 큰 채점은.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어 정직하군요. 근데 돈을 써도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진호 씨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저희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잘했어요. 다음번에 또 똑같이 돈을 줬는데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나 욕하지 말란 뜻입니다. 제 말은. 잘하지 않은 걸로 칭찬하지 말란 말은. 그렇습니다. 우연히 잘 됐습니다. 이진호 씨. 아무튼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세 분만 소개해드렸고요. 세 분께 커피비누에서 더치커피를 보내드리거나. 혹은 XSFM 관용어 티셔츠를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아니면 큐벤에서 살아낙투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후기 많이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많은 극우 이야기를 가지고 애증의 정치클럽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501회 목요일 그것은 애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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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